이 친구는 케이트, 뱀파이어예요. 안녕, 자기. 넌 더 좋은 걸 받아야 돼. 뭐? 널 위한 시원한 피야. 감동이다. 맛있게 먹어. 뭐야? 어느 음식은 그만. 신선한 피로. 맛있게 먹어. 얘는 웬즈데이예요. 저기, 친구. 일어나. 진짜 너무 예쁘다. 안녕, 난 샤니야. 우리 좀 알아갈래? 아파라. 난 데이먼. 뭐해? 저게? 이상한 건 뭐야? 양동이 가지고 저리 가. 안녕. 저기, 데이먼. 고개 들어봐. 잠깐. 함정이야. 안녕, 전학생. 내가 학교 투하해줄까? 아니. 소름 끼쳐. 케이트. 케이트. 이거 네 거야. 나는 꽃병. 얘들아, 너 이제 착하다. 웨이터. 제일 비싼 피로 한 잔 주세요. 너흰 뭐 안 먹어? 진짜? 네 일은 끝났어, 친구. 넌 이제 수감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감옥이 기다린다. 따라와. 잠깐. 이건 내가. 도대체 뭔데? 감옥 가서 얘기하자고. 더 맵게 해. 주문하신가요? 그래요? 고마워요. 수염이 좀 수상한데? 아니야. 뭐가? 음료요. 고마워요. 매워. 어떡하지? 어떡할까? 고마워. 케이트, 기다려. 진짜 미안. 내가 너 살렸다. 왠지 데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는 안 되지. 다음은 너야. 덴파이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케이트, 사랑해. 그렇겠지. 얘들아, 이리 와. 멈춰. 이렇게 보낼 순 없지. 그건 작년에 유행했던 거잖아. 웬지 데이. 이럴 수가. 안 돼. 도와줘. 결주하자. 어떤 영화를 볼까? 좋은 일출 모음집? 바비? 피카츄? 안녕, 케이트. 아니, 더 작은 게 네 거야. 나 주인공만큼 세다니까. 뭐야? 우와, 아름다운 일출이네. 안녕, 얘들아. 내가 어떤 영화를 본 것 같아?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래 댓글 남겨줘. 어떡하지? 어떡하지? 거야 돼. 웬지 데이, 나랑 춤출래? 아니, 나랑 춤추자. 내 모자는 스트릿 댄스 챔피언이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야생 코요트한테 또 몰린 거야. 뭐야? 뭐? 좋아하잖아. 춤 멋진데, 친구들? 나도. 즐겨라, 웬지 데이. 됐어. 이런. 안 돼. 쟤가 방에서 다 망했어. 고마워. 친구들, 이리 와. 저기, 키우미. 우리 말 하는 거야? 아, 그래. 뱀파이어 체면. 왜 그래? 이런, 내 머리. 너 그런 애였구나. 대머리 웬지 데이. 안 돼. 쿵푸 브레이드. 엎드려, 친구들. 안녕. 잘 들어? 뱀파이어가 박쥐로 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당연하지. 너도 할 수 있어? 쉽지? 와우. 케이지에 잘 있어. 박쥐, 안녕. 함정이었구나. 도와줘. 어, 쟤 좀 봐. 킬러 드레스 케이트. 나랑 데이터 할 거야. 아니, 나야. 샷, 니가 이길 수 없을걸? 멈춰. 니 검, 내 방에서 치우지?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럼, 블라스터로 싸우자. 시작이야. 이게 뭐야? 무기는 안 돼. 배드민턴? 이기는 사람이 센 거다. 그만. 이런. 사랑해? 진짜 불쌍해라. 챌린저. 호름 끼쳐. 안녕, 웬즈데이. 내 비행기가 제일 크다. 비행기 충돌. 기고만 자라긴. 어, 웬즈데이. 니가 와서 답 적어봐. 완벽해. 그래, 앉아라. 안녕, 얘들아. 이 박쥐 부부는 날개라고 하는데. 싱이 이 부부는 뭐라고 부를까? 댓글 남겨줘. 시작하자. 뭐야? 싱. 뭐야? 좋아한다고? 오. 제일 센 걸로 틀어버려. 알았지? 뭐야? 다 됐어. 커피보다 더 에너지틱하군. 고마워. 뭐야? 어째서? 짜증나. 좋았다. 이 빌딩에서 제일 귀여운 게 누구라고? 건다지. 아, 아쉬워라. 이제 넌 못 떠나? 이게 뭐야? 너 지금 뭐하니? 그만. 죄송해요. 내 머리 스타일링하는 거 한 시간이나 걸렸다고. 저기 뱀파이어가 그런 거예요.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꺼매야지. 빨래 잊었다. 잠깐. 뭔가 해야 돼. 네 검은색 같아. 작별 인사해. 네 분홍 옷장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준비 끝. 이제 빨래 해볼까? 난 강한 사람이야. 뭐든 견딜 수 있어. 번호 아닌 듯.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나도 알아. 씬. 우리 괜찮아. 너 멋져. 웬즈데이. 쟤는 내 남자친구들이야. 내 거거든. 나 쟤 내 포기 못해. 잠깐. 누구지? 안녕. 얘들아. 너 멋지다. 난 샤니야. 난 데이먼. 너를? 아파라. 안녕. 플러드웨스트. 뱀파이어 공격. 나는 뱀파이어 통제청에서 나왔어. 케이트. 너 체포야? 나랑 가자. 네 사진 찍어야 하니까. 스마일. 사진 찍는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에? 안 보여. 안 봤다. 아쉽네. 맞다. 뱀파이어들은 사진에 안 나오지. 저장아. 그래야겠다. 아. 예뻐라. 내 미술 시간이 이렇게 효과가 있네. 이런. 힘들어. 됐다. 이제 넌 아무데도 못 가. 됐어. 잠깐. 이게 뭐야? 어떻게 나온 거지? 뭐? 별로 어렵지도 않던데? 아, 쉬었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릴 적 사진. 그래, 케이트. 내가 여기 보스고 감빵으로 돌아가. 당장. 알았어. 끝이야. 매트럴 널 지켜볼 테다. 뭐 하는 거지? 아, 나오려고 준비 중이네. 안 될걸? 뭐야? 일어나. 어서. 뱀파이어. 네 아침 받았다. 어, 신선한 피. 맛있게 먹어. 이거 오트밀 아냐? 너한테 좋은 거야. 피가 훨씬 좋은데. 시끄러워. 우와. 이게 뭐지? 내 눈. 마늘물. 뱀파이어 공격에 대한 확실한 방어긴 하네. 그래. 최면을 걸어야겠다. 깜빵을 열어라. 어, 고마워. 감동이다. 안녕. 어? 내 마늘 알람이 울렸는데? 내가 지켜보고 있다. 뱀파이어야? 음, 안녕. 우와, 안녕. 멋쟁이. 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평범한 사람처럼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난 내 일에 신경 쓰고 있었고 뱀파이어가 갑자기 날 공격하지 뭐야? 나를 다치게 하고 악마처럼 웃었어. 가서 걔들 좀 찾아서 당장 체포해줘. 알았어. 여기서 기다려. 내 사랑. 됐다. 열려라. 케이트, 일어나. 악마. 나 구하러 왔구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간식 가져왔어. 음, A플러스에 당균은 없고 내 코트. 내가 꺼내줄게. 케이스 없이 지애야 또 잘될 거야. 안되네. 망친 어떨까? 이것도 아니고. 잠깐. 아니야. 어, 내 사랑. 풀이? 장난해? 잠깐. 그래. 여기 있다. 마스터 키. 뱀파이어들. 뱀파이어들. 어, 나가야 돼. 아무도 내 감옥에선 탈출 못하지. 어, 배달. 누가 보낸 거지? 서프라이즈는 언제든 좋아. 뭐가 들었을까? 내가 꼼수를 썼지. 좋았어. 쓰러졌네. 이제 감옥히만 찾으면.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감옥이 어디 있는지 봤니? 제발, 아래 댓글로 알려줘. 아니, 아니, 아니야. 에? 뒷벽에? 찾았다. 고마워, 얘들아. 제발, 악마. 힘내. 잠시만. 예, 케이트. 탈출이다. 이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읍. 춤출까, 내 여신님? 악마? 뭐 하는 거야? 키. 알았어. 가자. 됐어. 잘 가. 뭐지? 악마, 조심해. 진정하라고. 악마, 넌 더 이상 못 믿겠다. 악마, 도와줘. 어딨지? 이런. 넌 우리의 먹잇감이야. 어, 캐시. 나 너한테 화났어. 그럼 우리들은 하난가? 뭐야? 꿈이었잖아. 악마 믿을 수 없어. 태양 좀 꺼. 앨러지 있단 말이야. 아, 맞다. 실수. 캐시? 너 무시할 거야. 저기, 캐시. 너 이거 떨어뜨렸어. 뭔데? 악마. 넌 나를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진짜? 너 너무 멋지다. 게다가 나 배고픈데. 한 입만 하면 안 될까? 아, 내 말엔 간식. 그래, 잠시만. 내가 금방 차릴게. 먹어. 어, 간식. 레모네드 마실래? 우와, 어떻게 저래? 진짜 마법사인가? 악마가 경호원에 줄 돌리고 있네. 좋았어. 그럼 키가 어딨지? 짜라자, 캐시. 목이 걸렸어. 케이티가 저주 걸었나봐. 질투하나 본데? 이제 긴장 풀 시간이야. 경호원. 어, 고마워. 됐나? 잠들었다. 좋았어. 그래, 넌 나중에 물고. 가자. 뭐였지? 나도 몰라. 이럼, 우리 다시 감빵 아니야. 악마. 널 위한 선물이 있어. 뭔데? 심장피? 고마워. 멋지다. 아, 맞다. 왜?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아니, 과장으로는 안 될 거야. 밀가루가 필요해.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고. 좋았어. 이제 치워. 이제 치워. 안녕, 악마. 진짜 최악의 가짜 뱀파이어다. 완전 루저네? 마실래? 이리 줘. 그렇게는 안 되지. 조건이 있어. 나 뱀파이어로 변신시켜줘. 문제 없지? 아니, 아니, 아니. 물지 말고. 겉모습이면 돼. 알았어. 여기 할 일. 괜찮지? 응, 좋아. 우미기부터 시작하자. 그래? 다음은 빨간눈. 빨간눈. 이건 어떻게 만들지? 바나나만큼 쉬워. VR 곡을 써봐. 오, 내 눈 지친다. 그래, 빨간눈 완벽해. 다음은 옷. 내 오래된 옷이면 될 거야. 여기 입어봐. 멋진데? 이거 완전 오딧이야. 잘 해결해야지. 여기. 뱀파이어 치약. 멋지다. 고마워, 케이트. 아이들 참 빨리 큰다니까. 여기 맛있게 먹어. 안녕, 악마. 넌 내 꿈의 뱀파이어잖아. 이거 내 거야? 감동인데? 이런. 여기서 꺼내줘야지. 가자, 내 사랑. 다 어디 갔지? 너희, 나 여기 있는 거 알지? 아무도 없어. 사회봉사 진짜 싫어. 이게 뭐지? 포켓몬? 그래, 고치자. 포켓몬이 쉬는 곳. 푸린, 피츄, 버터프리. 좋은 곳이네. 내 포켓몬이 좋아할 거야. 어서, 스콜바니. 스콜바니. 여기 귀엽다. 당근이 다 떨어졌어. 더 가져올게. 귀엽고 작은 포켓몬. 여기서 정말 안전해요. 포켓몬 단속반에 사악한 경관, 밥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잡았다, 포켓몬. 뭐? 피츄! 좋아줘! 안 돼! 어서. 가자, 먹잇감. 스콜바니, 어딨어? 버터프리, 무슨 일이야? 스콜바니 봤어? 이해가 안 돼. 구하러 가야 돼. 나도 갈게. 여기 감옥이야. 뭐야? 내 왕국이 온 걸 환영해, 토끼. 초강력 슈퍼 피카. 여긴 어린이 구역이야. 들어와, 얘들아. 우와! 우리는 방이 있어. 네 감방은 저쪽이야, 토끼야. 잔인하네. 가자, 피츄. 지루해. 이봐, 나는? 좋아, 나도 나갈 수 있어. 당근을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꼬리가 안 맞아. 갖췄어. 무슨 소리야? 스콜바니는 어딨지? 이제 누가 이 당근을 먹어? 보고 싶다. 스콜바니. 포켓몬 구출 계획이야. 이게 탈옥 방법이지. 먼저 여기로 가고, 그들은 여기로 가. 못 알아듣겠어. 아, 이 멍청아. 아, 이 멍청아. 움직이지 마. 구출 작전이다. 뭘 원해? 나쁜 놈아. 열쇠. 당장. 열 개. 빼고 포켓몬을 가질 수 있어. 너, 엎드려. 이런, 안 돼. 잠 잡고 있어. 발로 차버릴 거야. 알겠어. 하지 마. 무슨 말이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발톱 자국. 뭐? 왜? 법에 반대하지 마. 발을 이리내. 여기, 종이 위에 놔. 이건 안 될 거야. 긍정인가? 일동화상.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일어나. 꼼짝마. 아! 안 돼, 안 돼. 초점이 안 맞아. 멈춰. 가만히 있게 해 주마. 이제 도망 못 가. 불쌍한 토끼. 더 이상 안 빠르지? 좋아. 웃어. 턱 올려. 좋았어. 내가 가진 것 좀 봐. 물론 내 거지. 당근을 직접 기를 거야. 깊은 구멍? 신선한 당근 씨. 물. 시간이 흐르면. 수확이야. 싱싱한 당근. 멈춰. 죄수는 당근 못 먹어. 대담하네. 이 욕심이 불타오르겠어. 밥경관님. 왜 이렇게 덥지? 거기 무슨 일이야? 그냥 쉬는데요? 알겠어. 데워보자. 더위를 참기 힘들어. 아, 선풍기. 정말 신의 선물이군. 휴. 드디어 시원한 바람. 피자 주문하신 분? 피자. 뭐? 피자. 효과가 있었네. 이봐. 스카이? 아, 너도 잠들었구나. 어째서? 너무 졸려. 스카이. 일어나. 아, 열쇠. 좋아. 내가 할게. 어떤 키가 맞는 거지? 이거. 이런, 스콜바니도 자네. 일어나. 토끼야. 가야 돼. 족쇄가 무거워. 들 수가 없어. 어서. 스콜바니. 일어나. 아무나. 스콜바니. 일어나. 어서. 깨우려둔 사람이 아닌데. 좀 더 자. 지쳤어.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 스콜바니. 누가 감빵을 연 거야. 일을 통제 못하면 안 되지. 점심 받아. 짜증나. 아삭한 당근 줄까? 잊어. 제발 주세요. 아, 불쌍한 토끼. 여기 당근. 하지만 넌 안 돼. 잔인해. 으아! 타! 뜨거워! 물! 휴. 다행이군. 이봐요. 경관님. 여기 보세요. 이제 밥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쿠쿠. 쿠쿠. 대박. 내가 조정해도 될까? 그래. 받아봐. 재미를 볼 거야. 반복 효과 좀 해줄래? 그럼. 무한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 훌륭해. 계속 때리네. 여기 스쿨반이야. 여기서 나가자. 내가 왜 이래? 멈춰. 손. 저기 누구야? 빨리 움직여. 스카이. 잡았다. 거대 나비. 저런. 내 컬렉션의 또 다른 포켓몬. 과목이 온 걸 환영해. 웅메이트. 생일 축하해. 노래해. 포켓몬.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에휴. 또 생일인데. 선물도 없고. 엄마도 안 왔어. 아들. 생일 축하해. 엄마. 오셨네요.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아들을 위한 포켓몰. 포켓몰. 고마워요. 엄마. 아. 비었잖아요. 포켓몬은 어디 있어요? 에이. 여기 이렇게 포켓몬이 많은데? 맞아요. 엄마. 같이 포켓몬을 골라볼까요? 미안. 가야겠어. 사랑해. 안녕. 엄마. 포켓몬. 누가 내 거가 될래? 스콜바니? 아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 꿈 깨셔. 좋아. 넌 어때? 버터프리? 내 포켓몬이 되는 건 어때? 응. 그래. 이제 포켓몬을 갖게 됐어.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야. 챔피언 트레이너라고. 이봐. 스콜바니는 내 소유야. 자유롭게 해줘. 아. 그래? 그래. 난 주인 없는 포켓몬이 아니야. 스카이 거라고. 좋아. 가도 돼. 나와. 이런. 허니. 벌써 풀어줘. 아. 맞아. 완전 잊고 있었네. 잠시만. 자. 자유를 즐기렴. 토끼야. 스콜바니. 준비됐어? 집에 가자.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에어서 referring intr Vice retail몰자. 통통amer어??